안녕하세요. 예스코바 입니다. 안녕하세요. 허다니엘 입니다. 김호준이라고 합니다. 근황을 좀 알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 친구들이랑은 새로운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모였고요. 별로 안지도 얼마 안 됐고 작년에 나왔어요.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먼저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자기 앨범에 어떤 곡을 피쳐링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미로라는 곡을 제가 피쳐링을 최근에 했고요 그것도 호준이가 찍었지만 이 친구가 참 말없이 비틀을 열심히 묵묵히 찍더라고요 비틀을 한 30개씩 보내더라고요 메일로 그냥 갈수록 느는 게 아직 보이는 2005년생인데 미대가 아주 똘망똘망합니다 새로운 앨범을 이제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고 좀 새로운 걸 만들고 싶다 이제 안 뻔한 거를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젝트성 앨범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앨범에 총괄 프로듀서가 이 친구입니다 모든 트랙을 다 프로듀싱하고 있고 원래는 이제 제가 처음에 나온 아이디어가 5곡 5곡 이렇게 좀 미니멀하게 가고 싶어서 사이드A는 뭔가 굉장히 미니멀한 사운드예요 나머지 B 사이드A 보면 생각해보자 약간 오케스트라 사운드처럼 악기도 되게 풀 구성으로 사이드A 사이드B가 좀 뭔가 사운드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네 사이드A가 8월에는 나올 수도 호준이가 제일 성실합니다 학생인데 형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 아침에 일어났다고 같은데? 아침 몇 시? 아침 한 9시 반? 아 비슷하게 일어났네 고양이가 너무 깨워 아 이제 예스코바지면은 롱고랑 추이가 있는데 아 근데 진짜 고양이 좋은데 잠을 잘 못 자게 하네 아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딩고를 또 이제 부르셔 가지고 이제 촬영을 했었는데 이제 빅라티라는 친구랑 시온이라는 분이랑 안대왕이라는 분과 함께 이제 제가 딩고 촬영을 했어요 일단 소리도 되게 좋았고 이제 이게 가우디오에서 이제 딩고랑 같이 가우디오랩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공간음향이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찍은 것도 물론이고 되게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왼쪽에서 말하는 사람이 진짜 왼쪽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리고 이어폰을 꼭 끼셔야 됩니다 이어폰을 꼭 끼면은 이제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 소리가 이제 비유를 하자면 약간 머릿속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온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릴 때도 있고 이래서 뭐 기존 아티스트 분들도 되게 놀라실 것 같은 그런 기술인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스템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이제 뭐 베이스 아니면 드럼 아니면 보컬은 빼고 아니면 뭐 이런 씬스들을 다 조합해가지고 한 곡을 완성시킬 예정입니다 아마 좀 새로운 식의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다들 처음 보는 방식의 작업일 것 같아요 일단 제 저번에 이제 회사를 갔을 때 이제 회니저님이 이 지셉 기술을 이제 이렇게 스템 분리한다는 걸 보여줬는데 되게 이제 좀 분리가 되게 쉽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해보시는 약간 분들도 되게 쉽게 이거를 쓸 수 있을 것 같고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되는 게 거의 없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는 게 이제 좀 놀랍죠 프로듀서다 보니까 리믹스 작업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한 3일인가 4일 전쯤에 사이트 들어갔더니 무슨 베타 버전으로 있길래 한번 해봤는데 보컬이랑 뭐 그런 분리가 되게 깔끔하게 잘 되더라고요 저는 보컬 리무버나 인스트루멘탈 리무버 치면은 나오는 걸로 통해 많이 분리를 해봤는데 어쩔 수 없이 뭐 킥 소리가 들어가거나 클랩 소리가 들어가거나 좀 더티하게 지저분하게 나오는데 이거는 무른데도 불구하고 잘 나오더라고요 그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걸 이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됐니? 네 준비됐죠 다음 골드스킨넥스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어떤 걸 만들어볼까? 다시 시작해보고 그러면 좀 더 키워볼까? 이거 너무 트랙도가 많이 있네 어 뭐 상관없지 않을까? 뭐 네가 원하는 게 있어? 킥만 따로 잘라도 아 그러긴 힘들어? 그러긴 없네 그럴 수 있잖아 뭐 내 곡 다 안 써도 되니까 쓸 거를 딱 말해 레이저를 그렇게 이제 제 거 생각해놨는데 오케이 레이저에서 아마 킥을 오케이 그리고 레이저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스 레이저 레이저 여기 비트 다시 만들었거든요 킥이 바뀌었고 다른 게 좀 많이 변화되어가지고 좀 웅장해서 나 뭐 걸었어 다 뽑아보자 한번 다 뽑아보자 한번 엑소 많이 근데 비트가 에어스라이기 때문에 이제 끌어 가겠어 레이저 여기까지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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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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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